이루어 어? 바통 지낼만 해? 정리 너무 좋아 아 이제 집에 와야지 수업도 대면 수업 해야지 에이 대면이 뭐가 좋다고 그래 아 너 힘들어 해서 내가 이쁜 실효사님 모셔왔어 이제 너네 쪽으로 갈거야 빨리 가자 여기 타는 사람이 더 있어 거기 사람이 어떻게 있어 빨리 와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보인다니까 아니 빨리 와 이쁜 강월끝수님 너 기다리고 계셔 너 빨리 와 오오오 자 환자분 준비되셨나요 네 옷 먼저 벗어 주시고요 네 줄 타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아마도요 네 잘하시고 계세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네 잘하시고 계세요 아마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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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치우세요 아마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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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멍성마리 치료를 한번 해볼 건데요 누워서 한번 스스로 불러보세요 누워서 한번 스스로 불러보세요 아 그래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아하 아 아 아 다시 rencont 아... 으악 흐흐흠 라이딩해도 되나요? 네! 괜찮아요 자 우리 김의주 환장은 치료받으신 수단은 없었죠? 그... 예쁜 선생님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충격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수출은 안왔는데 혹시 지구로 돌아오면서 소감은 없었을까요?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다행입니다